오늘 중부지방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도 1에서 5,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 늦게 그치겠는데요.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2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눈이 오겠고 영동 지방도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찬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3.1절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봄처럼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